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다음은 사실 영부인 몰카 함정 취재는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 내용을 여러분들 그냥 명품백 정도만 알지 녹음 전체를 다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시청자 가운데서도 압도적인 다수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뉴데일 신문과 같은 데서는 일면으로 하루 이틀 정도 다루었지만 그냥 수면 밑으로 다 내려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여야가 무슨 거래를 한 모양이다 이렇게도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앙지에서 살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다루는 것 자체를 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덮어서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덮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 말씀의 요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공병호 tv에서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8 90% 분들이 가방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다 믿고 싶기 때문에 에서 이 문제는 다루고 싶지도 않고 그냥 다 외면하고 싶은 그런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논설위원 중앙일보의 안혜리 논설위원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집었네요. 논설위원들은 이런 문제 좀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는 흥행이란 측면도 여러분들 고려하겠지만 본인의 입신도 생각할 건데 착하게 문제의 본질을 논설위원답게 핵심이 뭔지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 가지고 녹음 전체를 다 보지 않지만 뭐가 핵심 포인트인지를 한번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명품 핸드백은 작은 문제일지 모른다 제목이 범상치 않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명품백이 전부인 줄 아는데 이 안혜리 논설위원은 그게 사소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통령 부인의 행보는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됐고 스스로의 본인이 여러분들 그런 은행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없으면 대통령실 참모진이 무슨 수를 쓰서라도 문제의 재발을 만든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고 나서도 상대방에게 이용당한 것은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안혜리 논설위원의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근간에 여러분들 대통령실 분위기나 윤 대통령의 그런 리더십에 관한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미뤄보게 되면 누가 여러분들 고양이 이런 모기의 방울을 달겠습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주제인 거죠. 여기 여러분들 그런데 그다음 문제가 있죠. 자칫 내물로 비칠 수 있는 수백만 원대의 화장품과 핸드폭 수투나 불필요한 인사정무 개입 의혹 제기에도 여전히 대통령실은 모르스의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며칠 사이 여러분들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밝혀졌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여러분들 목에 칼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런 문제를 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다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다루는 겁니다. 저는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 한 번 크게 이걸 이용할 거다 이야기죠. 그 동네 사람들은 없는 것도 만드는 건데 본인들한 게 어마어마한 호재인 겁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터뜨릴 수가 있나. 대통령실은 지금 논란이 수그러들기만 기다리는 모양인데 세상이 그리 간단치 않다. 잘못한 일에는 겸허히 사과하고 과장이나 왜곡에 깔끔하게 해명해 두지 않으면 결국 이게 발목을 잡아서 윤 대통령이나 보수진영 정체가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게 제가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냥 조기에 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다음 이야기가 여러분들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소리 취재 의도와 방식이 워낙 저열하고 불법적이라는 것은 명백하고 그 자체로 죄를 물어야 되는데 웬만한 레거시 미디어가 이 문제를 가급지 다루지 않은 이유다. 하지만 명품 선물 정도는 격가지란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장면이 녹취에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런 영상이 만천하에 공개된 이상 대통령실이 침묵한다고 언제까지나 수면 아래로 가둬둘 수는 없다. 게다가 대선 기간 녹취록에 이어서 벌써 두 번째 당하는 비다. 어떻게 그렇게 촐사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이용당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선 때 그 홍력을 치르고 나서도 거의 정말 호감이 안 가는 겁니다. 어린 애도 아니고 보니 이런 영상과 녹음이 또 언제 어디서 또 튀어나올까 걱정스럽게 하다. 영상 속에 김 여사는 김일성 생일 행사 참석 등을 수차례 방북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조사를 받던 친북 목사를 앞에 두고 끄리낌 없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엄청난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그들의 비위를 살짝 맞추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어마어마한 막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석에서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 앞에서도 이렇게 속내를 드러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참 철딱선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철이 없냐 정신이 있냐 없냐는 겁니다. 설령 자기 이름 속마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속마음이 그런 것 자체까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속마음은 들키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들키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뭡니까 외관 남자들 앞에서 뭐를 떠드는 겁니까 이렇게 제가 엄청난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그들의 비위를 살짝 맞추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고 정신나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담이면 진짜 정신나간 이야기인 거지 보수 조롱으로 여겨질 법안 법안도 발언도 포함되어 있다 윤 정부 탄생에 힘을 모은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백번 양보해 비공식 자리에 사적 대하라 치고도 눈 한 번 질건 까물 수 있다 나는 눈을 감기 힘들거든요 아무리 철닥선이가 없어도 비공식적이건 사적인 자리건 간에 내가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냐 정신이 나간 겁니다 완전히 용서하기가 힘든 거죠 문제는 또 그 다음에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는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문제 해결에 나설 생각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한 번 크게 저랑 같이 일하시기 바랍니다 면담을 마치면 한 번 더 일정을 잡을 테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 저랑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정말 내가 볼 때는 참 뭐라고 이야기할지가 대통령이 부인이 대체 무슨 법적 권한과 자격이 있기를 본인이 직접 남북문제에 나서겠다는 얘기를 거침없이 하고 검증되지 않은 특정 인사에 같이 일하자는 제안까지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데도 대통령실에 아무 혀명을 내놓지 않는 건 진위 확인조차 못할 정도로 김 여사님이 무섭거나 아니면 국민이 우습거나 혹은 둘 다 때문일 것이다 무슨 까닭이든 국민 눈높이에선 이런 무책임한 대통령실을 뜨는 연락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왔 겁니다 중앙일보에 한혜리 논술위원이 아주 따끔하게 이름될 핵심을 잘 짚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겠지만 여러분 그냥 덮는다고 덮을 사안이 아니고 문제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영부인이 싸가지가 없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인 남자 여자가 되면 사적인 장소에서도 다 남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소리는 누가 듣고 밤소리는 누가 듣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윤 대통령이 등장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떠떠 미지근하고 핵심적인 사안은 다 이월시키고 국민들이 아우성지는 다 깔아뭉개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영상은 시기면에서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영상이 찍힌 지난해 9월 13일은 김근희 여사 주변 특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얼음장을 놓던 데입니다 김근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를 여러 차례 후원했던 h건축 대표가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데여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설계 감리용료 수의계약으로 수조한 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적지 않은 언론이 이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 김근희 여사를 공식적으로 보좌할 제2부속실과 대통령 친인적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조안에 기그리언 대신에 세간의 관심이 잦아들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직접 개입했다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 말문이 먹힙니다 언젠가 돌아올 후폭풍에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지금이라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아에 자기 자식도 통제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통제할 수 없고 남편이 아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공인 가운데서도 너무나 중차대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을 하는 거죠 김근희 여사 세계관 자체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생각 자체가 자본주의를 통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안 가지신 분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이 다른 일들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거나 기대가 충족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잠잠해질 수 있겠지만 일단 적들이 그것을 그대로 용인하지 않을 거고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런 사안들뿐만 아니고 근간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분들이 어떻게 되면 누구도 대통령을 옹호하려고 안 하겠죠 자 어쨌든 안혜리 논술위원이 굉장히 꺾그러운 주제를 여러분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 정돈해 가지고 여기 이제 한 분이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처음으로 김근희 여사 이야기를 다뤘는데 지금까지 침묵한 이유가 뭡니까 서울의 소리 취재 방식이 저열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이유라면 왜 지금은 다룹니까 안혜리 논술위원 말처럼 핸드백 문배도 더 중대한 문제가 있는 왜 지금까지 침묵했습니까 조선과 동화에서 크고 격렬하게 비판한 것을 보고 그냥 끼어드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중앙일보 그동안 어쨌든 잘 안 다뤘죠 참 여러분 사실이라면 참 보수진영 사람들 완전히 그냥 덜너리가 된 거네요 어쨌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부터 처가집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또 남자들이 처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아내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 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위험하자 이ic